자 마시다 퍼스트 오케이. 자 마시고 있어요. 현재. 현재. 마셨어요. 과거. 마실 거예요. 마셨어요. 안 마셔요. 퍼펙트. 자 먹고 있어요. 현재. 먹었어요. 과거. 먹을 거예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는 배우고 있어요. 나는 배웠어요. 나는 배울 거예요. 나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배우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는 어제 영어를 배웠어요. 나는 어제 영어를 배웠어요. 자 미아님. 내일 영어를 배울 거예요. 미아님. 내일 영어를 배울 거예요. 자 김제님. 어제 한국어를 배웠어요. 김제님. 어제 한국어를 배웠어요. 나이스. 오케이. 자 김제님. 내일 러시아어를 배울 거예요. 네.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지난주에 일본어를 배웠어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내일 뭐 배울 거예요. 내일 영어를 배울 거예요. 어제 영어를 배웠어요. 오 나이스. 오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 내일 뭐 배울 거예요. 내일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나는 마시고 있어요. 나는 마시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마시고 있어요. 나는 지금 콜라를 마시고 있어요. 나는 어제 콜라를 마셨어요. 나는 어제 물을 마셨어요. 나는 어제 먹었어요. 나는 내일 먹을 거예요. 나는 지금 미얀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내일 뭐 마실 거예요? 내일은 아보카도를 마실 거예요. 어제는 뭐 배웠어요? 어제 한국어를 배웠어요.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탕버거를 먹고 있어요. 미얀씨 내일 뭐 마실 거예요? 내일 콜라를 마실 거예요. 땅토아님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지금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제 뭐 마셨어요? 어제 맥주를 마셨어요. 수펜지님. 네.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제 그 날은 먹었어요. 네.